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앞이 설악산에 오면 꼭 먹고 가야 되는 맛집이라고 해요 설악산 이유인가? 그리고 앞에 약수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색 약수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채 비빔밥이에요 산채로 먹어야 돼 그릇에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에 조금 게임을 정해주셨어요 여기 한 번 열어보시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봐도 돼요? 용수부터 뭐가 들어있어? 약밥이 들어있어 오 동화 준지 한 번 열어볼까? 다 달라 이게? 열어봐 오 약법이네 다 약법이네 사실 다 약법이에요 다 약법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 카스잖아요 네 맛있게 드시죠 우와 그러나 그러나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맛있게 드시면 된다 여러분 야하우 뭐가 꺼림직한데요? 저희도 식사를 할 겁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밤 개수 외워봐 혹시 모르니까 밤 개수? 하나씩 들어가 있어 여기 밑에 뭐 미션 하나 써져 있는 거 아니야? 반찬의 갯수가 몇 개였는지 여기 주연 테크라 써있다 외워나봐 우와 뭐야 너무 맛있어 동치미? 어 형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먹어 왜? 실수로? 여기 대추가 있다 대추 여기가 여기가 진짜 우리 할머니 표 오리탕 아 오리탕이야? 오리탕 맛이 나 아 오리탕 맛이 나 아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 형 진짜 오리탕 맛이 나요 진짜 멋나죠? 아 이게 무슨 맛있다 이거 혹시 이거 이거 혹시 뭔가예요? 된장찌개 야 된장찌개 오리가 들어가진 않았죠 아니 저희 할머니 오리탕 맛이 나 오리탕 아쉽게 아쉽게 내가 오늘 약간 특성을 봤을 때 응 이렇게 그냥 가만히 먹기엔 나쁘지 않아 네 이거 반찬 11개거든요 네 근데 형 근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얼른 다 먹어 치우자고 먹는 순서 마치라고 할 것 같았어요 대충 청국장 납뜨면 청국장이다 이렇게 다 없으면 진짜 오리탕 받았다 막걸리 한 잔 드릴게요 일단 고추장에 딱 두고 어 우리 순진해가지고 이제 그냥 먹어라 먹는다고 하자 뭔가 숨어있다고 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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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밥맛 뚝 떨어진다 아 맛있다 계속 밥 많이 먹어봐 규빈상 먹어봐 진짜 맛있어 여기 인심이 좋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벌써 와 엄청 부르다 뭐야 이제부터는 약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맛있게 먹었으면 좋지 그럼 좋지 반찬이 11개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 11개요? 네 일단 먹는 순서 먹는 순서? 그렇네 먹는 순서가 있어 내가 먹는 순서? 네 가격이 가격을 물어보실 수 이게 아닐 거야 가격 아닐 거야 다 먹었어요? 네 반찬 13개 네 네 네 레밀전 머시기 거시기 드시기 두부 깍두기 깻잎 깻잎 깍두기 네네 그러면 다 해서 네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성을 확인할 거예요 예약이 안 할 거예요 대표님이 대표님이 바깥에 갔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아 법화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제작진은 골라주세요 누가 계산하자 근데 한두 초가 나고 어떨 수 없어? 별채력부터가 이것도 이것도 은행되어 간다 인터넷에 기쁨 들어가네 토스 바로가 들어가서 확인한 거예요 야 많아 많아? 많아? 캡처 됐어 기분 많아 쫀지가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와 저랑 눈 많이 치셨네요 야 당황하시잖아 당황하시잖아 쫀지 이제 여기 눈 위로만 찍힌다 이제 아 여기 진짜요? 여기 진짜로 이렇게 형 진짜로 멤버 카드 중이에요? 저 형 막내한테 이거 카드 결제 시킬 거예요? 나 근데 지금 나 없어 지금 그래? 아 진짜 형 형님 일단 한번 가져와봐요 아 뭐야 어차피 가지러 가는 거면 내가 가지러 가면 될 거 같아 많이 본 가방인데? 내가 봐 내가 봐 아 자 가자 들어와 들어가자 형 형 가방 가방을 가요 형들이요 아 그래? 형들이요 가방 꽉 쳤어요? 아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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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엘씨가 카드를 꺼냅니다 야 저기에 몇 억이 들어있어요 저 몇 억이 들어있어요? 와 카드 봐 저 카드가 언제 적 카드죠? 저 조만간 6천 기간 지날 것 같은데 걔가 아 진짜 걔? 진짜다 형 형 저기 아줌 네 네 네 네 와 그러면 아 하기 전에 그 삼계탕 한 다섯 개만 끄어 먹을게요 다음 손님 위에서 2,3주도 하나만 사볼까요? 대박 대박 네 네 여러분 뿅이랑 땡 응 응 응 응 아니 맞아 아니 야 어차피 성한테 오면 우리 다 같이 내야 돼 아니죠 형 왜 어 캡처 안 썼어 긴장하신 것 같아 확인이 간다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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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멋있어요 15만원 이 포톤의 주인이 혹시 누구십니까? 네 됐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나 오히려 모르니까 나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진짜 미스테리긴 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리얼리티는 또 처음이잖아요 재밌다 진짜 이게 리얼 진 리얼리티야 진짜 우리가 원했던 휴가 아 근데 진짜 대본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난 사실 우리 지압하고 막 했을 때 미션 거의 한 두 개는 성공한 줄 알았거든 어 자 이제 미션 1 첫 번째 미션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했던 거랑 스케일이 달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지금도 어디를 갈지 몰라 나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의 본 게임은 번지점프였어요 난 거기에서 끝났었어 그게 너무 강력했어 나 처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역시 스포시렉 정신을 못 찾아라 여기 설악산이니까 설악산 날다람쥐를 이겨라 이래가지고 산타기 장인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라다닌 거 페로글라이딩 아이 페로글라이딩 말도 꺼라지마 감자 캐기 이런 거 왕건이를 찾아라 3키로짜리 찾기 이 감자 무거워 너 그냥 워컹스 아니 근데 약간 나는 지금 친구랑 여행하는데 나는 계획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계획을 다 재밌게 다 짜주고 거기 그냥 따라가는 기분도 그래요? 지금 저기 차에 찍히는 게 오늘 리조트로 찍히거든요 리조트? 방배전 게임 이런 거 할 거 같잖아 아 아 아 바다가 바다가 몇 가지? 바다가 너무 좋다 리조트 바로 앞에 바닷가 있을 거 같은데 오? 와 와 좋다 와 우회사장이다 원래 바닷가 앞에 리조트랑 콘도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러면 못 가봤으면 몰랐다 왜 어쩌래 나왔다 와우 잉잉 리조트 이것도 야외 취침 이런 거 미션 하는 거야 아 현호 일단 나는 안 하겠다 왜? 나 호캉스 하고 싶다 했으니까 호캉스라고 하죠 다 같이 그냥 안에서 어디 나나가 나가지 않고 절대로 안 되더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잖아 번지도 봐 기회를 주시잖아 일단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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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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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머물 숙소를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지금 숙소에 왔는데 과연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되네요 의미 도착 회복 허호 용수가 그렇게 용수 계속 말했는데 계속 스케줄이 따고 있는 거예요 대박 자꾸 족구를 해도 배드민턴과 족구에 유일하게 저희가 강한 구기종목 맞아요 법사 주신 감독님 오 감독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지, 준지! 준지,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준지, 오빠야! 차박에 나쁜 엑스, 이렇게 Let's go! Let's go! Come on! 와... 영둥, 영둥, 영둥 심장 입각! 와, 여기 진짜 큰데? 그거는 진짜 엠키지 나네, 엠키지? 엠키지 나네, 또. 에? 뭐야 이게? 얘 망고 다... 근데 뭐지? 우와... 여기 진짜 대박! 뭐 하는 곳이지? 진짜 좋겠다. 두 데이터 뭐예요? 우와, 이게 뭐야? 토론한 거. 여기 원탁 토론한 거. 아, 여기서 이제 마피아 하는 거지. 여기 딱 마피아 하는 거긴 하다, 이거. 심지어. 이거 있어, 이거. 대박. 저거 뭔데? 이거 햄버거. 아, 형. 샌드위치 미국식 샌드위치. 라인버거. 미국식 왔다고 해요. 라인버거 9500. 아, 형. 안에 방이 있어요. 잠깐만. 밥을 먹을까? 밥을 먹을게, 샌드위치. 아, 형. 어머. 우와, 뭐야. 숙소다. 와우. 우와, 그대다. 우와, 그대. 와우. 나는 숙소에서 자던 것처럼 여기 온장에서 살게. 나는 화장실에서 자면 되나? 우와, 진짜 좋다.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화장실이 엄청 크네. 미스터리 바캉스 숙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미스터리 숙소. 숙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사전 미팅 때 바캉스를 하고 싶다는 여러분들 라인의 말이 있어서. 봐봐요. 내가 다 계획이 있다니까. 맞혔다, 맞혔어. 아, 좋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스터리 바캉스 저녁 식사가 걸린 제작진과의 미니게임을 시작합니다. 저희 이것도 이길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진 팀은 못 먹는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족구입니다. 와우,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6명, 저희 제작진 6명 와, 재미있겠다. 시작할 겁니다. 삼겹살에 뭐가 필요하죠? 삼겹살이요? 부엄장! 울! 숯불! 빙고! 숯불! 숯불! 네, 숯불 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숯불 이기고 삼겹살 못하면 숯불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 큰일 났다. 준진을 구워 먹자. 아니, 살을 가서 뭐 캐서 숯불을 구워 먹어야지. 네, 맞습니다. 잘 못 먹으면 큰일 난다. 그냥 이기자! 지면은 여러분들이 둘을 캐서 오셔서 하셔야 돼요. 네. 와, 나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됐지. 코멘스 성상 못했다. 뭐야, 뭐야, 뭐야. 우리 협동심, 협동심. 한 1세트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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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지금부터. 네. 숯불 내. 숯불.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봐주십시오. 용수야. 코멘스. 용수야, 용수야, 용수야. 뱅. 좋다. 좋다. 오케이. 자, 그냥 서브게임 했습니다. 핸디캠, 핸디캠. 서브게임. 서브게임이요. 아니, 서브게임 아니었어요? 네. 우리 팀이지 마세요. 아웃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왜요, 왜요? 왜 그러니? 야, 받고 가? 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숯불이다. 많이 봐. 오케이, 오케이. 올려줘, 올려줘. 넘겨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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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파트 타임, 장전 타임. 집중하자, 집중하자. 텐션 하자,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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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야, 용수야. 쭌지 있다, 쭌지 있다. 어, 간다. 하나, 둘, 셋, 후랴.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핸드캡 됐어? 제대로 하자? 네. 왔어? 오케이. 팀을 믿어, 팀을 믿어, 용수야. 괜찮아, 괜찮아. 용수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보자, 가보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 뭐야. 이거. 일단. 집중하자, 집중하자. 네. 자, 일단 첫 판은, 첫 판은 드리고 가자. 우리가 너무 다 이길 수 없으니까. 수고 많아. 네. 그건 맞아. 받아줘야 돼. 제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넘어가겠다. 어! 넘어가겠다. 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야, 8점까지 저도 이겨. 웃기기 만해. 저희 너무 무시하시는 방안. 뭐야? 뭐야? 이거 왜 피해? 아이고, 아이고, 넘겨야 된다. 아이고, 넘겨야 된다. 아이고, 넘겨야 된다. 아이고, 넘겨야 된다. 죄송한데 엎쳤던 걸로 하고 다시 한 번 시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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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살짝 몇 명만. 일단 나갔다가 가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여섯 명은 너무 많아. 나 제대로 할게, 나 제대로 할게. 진짜. 내가 뒤에 있을게. 작전 타임, 작전 타임. 한 번, 작전 타임 한 번. 자, 네 명으로 하는 게 훨씬 아니다. 네 명으로 하는 게. 어, 네, 맞아, 그게. 네 명으로 하고 두 명 불 피우고 있어. 그래.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 저기 아직 해 있으니까 독도기 사와서 불을 피우고 있잖아 그게 유리해, 근데 일단 그러고 이기면 다시 들어오자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회복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준지가 해 준지가 해 저희 빠지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공 들어오면 이렇게 뛰어 들어와서 바꿔야 돼 정수조 B 스태지에 다시 들어갈게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응원할게 오케이, 응원 가자 됐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어이구, 너무 세다 오케이 넘겨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해, 일단 아이고, 높다 천천히 국제 규격보다 조금 많이 높네요, 이게 네 마이볼 우와 나이스, 넘겨, 넘겨 천천히 오케이 실력을 한번 보자 아, 용수 용수 받아라 용기야, 용기야, 용기야 용기야, 용기야, 용기야 그렇지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야 야 야 야 안 돼 형, 내야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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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라고요? 아냐, 잡아야 돼 잡아야 되고, 방금 같은 건 좀 애매했는데 누구를 매치일까요? 애매했는데 이거 한 명 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렛츠고 형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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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핸디캡 줬으니까 제대로 하자 이제 하자, 이제 이제 하자 나는 근데 이기는 게임 하는 거 싫어가지고 제대로 하자 쭌지랑 성호랑 바꿔줘 오케이 내가 여기 해볼게 그리고 장작 패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나무랑 그 도끼 있더라 밑에 나무 장작 장작 패고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